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식을 전공하고 청담동에서 개인 샵을 운영 중인 전성협 씨.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한 작품활동 중인 그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플로리스트입니다. 올해는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에 샵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중국이랑 일본도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 김제로 가보겠습니다. 7만 평의 고구마밭을 일구는 청년농부 강보람 씨. 한국농수산대학을 다니며 농업인의 꿈을 키웠다는 보람 씨는 고구마의 청춘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고구마 내가 젊으니까 전 세계에 한번 알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열정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어요. 이번엔 전북 장수로 가볼까요? 중학교 때 농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농업고등학교, 농업대학을 거치며 농업인으로 성장한 안다섬 씨. 그녀는 이곳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농민들과 상생 중입니다. 장수 같은 경우에는 20대 청년들 비율이 1%도 채 되지 않거든요. 농촌이 우울한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제가 가진 역할인 것 같아요. 농민의 고령화, 농촌의 공동화로 위기를 맞은 농업. 하지만 여전히 농업에서 희망을 찾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농업의 미래, 청년농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농들을 조금 더 많이, 좀 더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농업교육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세계 패션의 중심지이자 예술과 문화의 나라 프랑스. 이런 프랑스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건 그들만의 미식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프랑스인의 미식문화. 그 바탕에는 올곧게 지켜온 프랑스의 농업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선진국들은 음식과 농업을 분리하지 않고, 농업의 가치를 일일이 나눠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뿐 우리의 식물세는 큰 creature gibi 주목을豊ois 하지만 우리는 가정과 관리하는 지역 này는, 또한 문 바지에중입니다. 근무하는 일은 일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발전한 것에, 가정받고기 등의 wer UNCON, 이리와, 공부를 향한 지 theatre에 따라서, 이 자설협의 Life is 굉장히 이것을 주시기 바래요.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을 졸업한 전문 농업경영자 오렐리아. 농부인 아버지를 통해 농업현실을 지켜본 오렐리아는 농업을 하기 위해 전문적인 농업교육을 받았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기술,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학생의 기술은 Stuff을 개발하여 논술을 가지고 있는지 통증을 위해서 학생을 통해 보완이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학생의 학생이 역사공자의 학생을 위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생의 과정은 애기설刁장에 대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오렐리아는 농업을 하고 있는 지금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는 금지와 사명감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고 농업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오렐리아가 다녔던 라소세 농업학교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일찍이 전문 농업인 육성의 필요성을 깨닫고 청년농 육성체계를 마련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농업고등학교입니다 프랑스의 농업고등학교는 농민부 산화로 보다 전문적인 농업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교육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전문 농업인은 농업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농기계에 대한 이해, 회계, 정보처리 기술까지 모두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라소세 농업학교는 교육을 통해 주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케 합니다 학교에서는 귀농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만큼 귀농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도 많고 귀농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학교의 긍정적인 인식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공개가 학교를 살펴보는 게을랑 작동에, 일을 잘 수 있는 공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지금의 여행을 어떻게 하는지 학교가 지금 사이에서가 개 girl을 수밖에 없게 되 creature 학교 회장에 일으키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재환원과 재환원을 색이 연결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지금 네 명분이 더 많은 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청년들이 농업을 택한 건 경제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프랑스 문화의 기반인 농업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농업고등학교는 이러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다지는 초석이며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농업강대국 프랑스를 이끌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간 배출하는 청년 의사, 몇 명이나 될까요? 평균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년간 배출되는 청년 농부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청년 의사의 절반쯤 되는 1,500여 명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농작물을 생산해내는 농부보다 생명을 치료하는 의사의 수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농고 교육을 보면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농고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진학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농고에 가게 되는 경우 농업에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농고는 갔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했어도 농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60, 70년대 이후에 상공업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농업은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하고 뭔가 탈피해야 할 어떤 산업이나 공간으로서 이렇게 여겨졌던 게 사실이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뇌리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 매력도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여름날 하지만 캠퍼스에 마련된 현장 실습장에서는 실습이 한창입니다. 날이 덥든 춥든 시기에 맞춰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수확해야 하는 게 농업 현장이고 현실이니까요. 모세관 현상이 연결돼 있어서 물이 밑에서 계속 빨리 올라와 잡초가 발화한다고 발화하는 3대 조건 수분, 산소, 온도 이곳에서 청년농을 키우고 있는 최상원 교수는 대한민국에 닥친 농업의 위기를 학문 중심의 농업 교육에서 찾습니다. 농업은 농학도 중요하지만 실무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캠퍼스 안에서만 하는, 강의실 안에서만 하는 교육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결국 농대는, 농구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농대가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상추의 뿌리털 세포의 삼투압에 미치는 어떤 망간의 효과도 또는 병충해가 뚫고 들어가는 이 표피 세포의 특징에 대해서도 누군가 연구를 해야죠. 그래야 농민들이 더 병에 안 걸리고 더 좋은 농산물을 키울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모든 농대가 농학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농학만 흥하다 보니까 농업이 더 어려워진 거거든요. 농업 교육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도쿄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도치기현의 우츠노미아 대학입니다. 1922년 창설된 이 대학은 지역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농대의 경우 우츠노미아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농업 교육은 주소를 장소로 의미합니다. 우리의 교수의 모토에 스태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업교육기관은 지역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츠노미아 대학의 생각입니다. 31년째 우츠노미아에 몸담고 있는 한국인 방상호 교수는 한국과 일본 농업교육의 차이를 현장이라 말합니다. 농민을 위한 연구를 해라. 너 자신이 훌륭하게 될 연구는 여기서는 필요 없다. 농민을 위한 연구를 하려면 여기에서 남아서 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 그분의 철학이 자기 삽바로 씨름을 해라. 남의 삽바를 가지고 씨름을 해서 이겨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가 필요한 연구의 재료는 자기가 만들었다. 처음에 일본에 유학 와서 놀란 것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 직접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07년부터 우츠노미아 대학은 인근 지역의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그리 칼리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개의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농구에서 배우거나 경험할 수 없는 심도 있는 농학을 접하고 좀 더 현실적인 농업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7개의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도 불구하고本当의 공과 turbo 첨단 교육과 생산, 필드의 생산에서 연결해주는 인력도 저희 대학이 양성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고 지역에서 생산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양성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가 되는 거죠. 우츠노미아 대학에서 어그리 칼리지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지역의 농업이 활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농업에 정착하지 못하는 농고생들을 보면서 우츠노미아 대학은 어그리 칼리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농업대학의 창설 이념에 지역 농업의 유지와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농업을 시행하고 농업을 재생할 수 있는 것들을 유지하고 공개한 방문을 살고 있습니다. 농업고등학교를 위해서 농업에서 농업을針을 때 농업을 당하기 때문에 농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개한 방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고등학교 교육 학생들이 효과의 신체를 얻고 응원, 또 공개한 방문을 나타내기 cual Justice 저희 지역'doresado. 이 대학도 예전부터 그러진 않았죠. 우츠노미아 대학도 지역의 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해왔어요. 오랫동안 그걸로는 정평이 나 있어요. 하지만 2005년 이후입니다. 일본의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초입에 들어섰던 단계거든요.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에 있는 미래의 입학자원들에게 이 대학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학교 다닐 때부터 연계해서 교육함으로 해서 어떤 자극, 그런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의미였다고 봐요. 우츠노미아에서 만난 농업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성공적인 농업 교육은 지역의 현장과 공존해야 하고 농업 교육을 통해 양성된 청년농은 그 지역의 토양에 뿌리를 내려 잎과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일본 혼시에 위치한 나라현, 관광과 농업이 주산업인 이곳에는 현에서 직접 설립하고 운영 중인 2년제 농업전문학교, 나라농업학교가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고 농업에 대한 경험치가 전혀 없는 학생들이 많기에 수업의 60%가 실습으로 진행되고 학생 서너 명당 한 명의 실습 교관이 함께합니다. 나라농업학교가 더욱 주목받는 건 조리 교육을 하는 푸드 크리에이티브 학과 때문입니다. 농업대학에서 조리학과를 운영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캠퍼스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로컬 푸드로 조리 실습을 하며 농업과 연계시킨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조리의 기반을 농업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 식도농의 미력創造 국제 대학과는 아그리 마네지멘트 학과와 푸드 크리에이티브 학과가 있습니다. 아그리 마네지멘트 학과는 농업의経営자, 푸드 크리에이티브 학과는 오너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푸드 크리에이티브 학과는 좋은 농부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셰프가 다루는 식재료의 상당수가 농산물이기에 좋은 농산물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 농업학과를 졸업한 히오시는 푸드 크리에이티브 학과의 재입학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배우고 농산물의 생육을 알게 되면서 식재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그로 인해 셰프라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는 기세의 추운을 합니다. 추운의 생육을育てて 식재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추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산업을 표정하는 일에 생육을 위해 생육을 위해 저는 생육을 시작하는 동안 식재료가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식재료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재료가 안전하게 생육을 시작하는 일에 내가 요리하는 이 식재료는 하나의 생명이다 그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노력 그런 정신을 먹거리에 음식에 담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좋은 원료를 구하는 시선,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농업을 교육을 받고 실제 현장에서 농사체험도 해보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전업 농사꾼으로 7년 넘게 살아온 28 강부람 씨 그녀는 귀농한 부모님을 따라 농촌에 왔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농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무슨 여자가 농사야? 나 젊은데 왜 내 앞길을 막아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좀 마음을 고쳐먹고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농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농업을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농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농업대학 진학이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 없이 농사를 짓다가는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농업에 대한 애정도 열정도 없었기에 학교 생활이 마냥 즐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1학년 때는 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좀 그때 실패해가지고 좀 빚도 많았고 뭔가 이 집안을 좀 일으켜야 된다는 좀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친구들은 그냥 좀 자연스럽게 물려받아서 이제 오는 친구들이 많았고 텃밭에다가 푸름했던가 뭐를 심었던가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혼자 이래가지고 아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농업대학 2학년 실습시간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를 만나게 되면서 보람씨의 농업 인생은 전환기를 맞습니다 고구마가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서 판매 문의가 세도했고 수출길도 열렸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농업 또한 예외는 아니었던 겁니다 농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농대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그냥 흔히들 생각할 때 농사는 대학을 안 나와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제가 농대를 안 나왔으면 전 지금 농부를 안 했을 거라고 농업적인 전문 교육도 배우지만 농업 마케팅 그리고 농업 회계 그리고 농업 경영 이런 걸 다양한 거를 배우면서 그게 엄청 이렇게 심도 있진 않아요 엄청 막 이렇게 경영 전문 경영 이건 아니지만 저는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농장 브랜드도 만들고 마케팅도 하고 지금 농사도 짓고 강보람 씨가 졸업한 곳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우리나라 대학 중 유일하게 교육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입니다 농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세워줬고 졸업생의 86%가 농업에 종사하기에 농부사관학교라고 불립니다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지역의 인력 부족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지역을 같이 두루두루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또는 리더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만큼 농업의 변화를 빨리 체감하고 그에 맞는 변화를 시도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농업을 과학과 접목시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켜가는 중이죠 저희 대학은 농업을 수치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을 과학화하자는 얘기는 토양의 산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물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시기에 어떤 것을 영양분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적용을 해보니까 물론 좋은 농산물도 생산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 재미있는 농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어우러진 한국농수산대학의 농업교육은 농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내일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농업이 위기산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바탕이 되는 생명산업이며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농업은 큰 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먹걸리 산업을 책임지는 친환경 농구가 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된 거라서 농업이 우리나라 기본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농업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젊은 저희가 들어가서 청년 농부가 되고 싶어서 그 농업을 이끌어 나가고 싶어서 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해야 됐어요 졸업생 대다수가 대한민국 농업을 이끄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 중인 만큼 한국 농수산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수산대학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죠 대한민국 만 40세 미만의 농장주의 비율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는 비극이죠 그런데 그래도 현장에서 청년들이 잘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 다수가 한국 농수산대학의 졸업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필요한 청년 농업인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농수산대학의 졸업자 숫자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입시 지원율도 한 5대 1 되는데 오겠다는 사람들 떨어뜨릴 게 아니라 농수산대학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농림수산식품부는 젊고 유능한 창업농 양성을 위해 2016년부터 국내 농업대학 5곳에 영농 창업 특성화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자연을 바탕으로 일고 가는 것이 농업이지만 농업도 산업이기에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농 창업 특성화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은 선진농과 견학을 통해 살아있는 농업의 현실을 접합니다 학교 안에서 작물 재배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 가서 농장주분들한테 배우는 게 좀 더 저희한테는 현장에 대해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수업이라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이론적인 거다 보니까 이론에 맞춘 딱딱 맞춘 틀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와서 보면 여기 가이아 농장에서도 본 것처럼 지대가 낮아서 물이 많이 들어와서 농사를 말아먹는다든지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업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일고 갈 농업의 모습을 그려가는 중입니다 최상원 교수는 이들이 농업에서 산업 이상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농업 교육을 통해서 한쪽 날개는 생산이라는 날개, 이쪽은 판매라는 날개 이것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농대에서 농고에서 하는 교육은 이 양날개만 있다고 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전에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엔진이거든요 내가 왜 농촌에서 농부로 살아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찾기도 같이 해줘야 돼요 농업 철학이죠 농업 철학은 농사를 짓거나 농촌에 사는 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농업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보기로 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고 그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한 겁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농업과 농촌에 대한 경험이 눈에 띄게 줄었고 농업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적인 편이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겠다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이미지까지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농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농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부모님들의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굳이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으로 힘든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제일 큰 목표가 임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반대를 할 것 같거든요 제 노동으로 먹고 사는 거니까 농사가 어려운데 그거에 관심이 있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다른 걸 못해서 한다면 속상하겠지만 그걸 원해서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파리에서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빌탕 농장 이곳은 600헥타르의 농지에 400마리의 젖소를 키우는 대형 농장이며 시민들에게 개방된 체험 농장입니다 흙을 밟고 농작물의 생육을 직접 체험하는 등 자연을 벗하고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넘쳐납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이 일어나면 다른 구입국을 audience위하고 잊지원이 되었던 곳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가ierte 한편에 한편에 두꺼운 농장이라도 시나를利용하는 공업적인 경우에 하는 게 있도록 축구가를 사용하는 단계 그래서 다른 식사업을 거시길 바랍다 거기에선 뭐 하는지 거기에선 생명MM 여기선은 가장 좋은데 이것은 정말 훌륭한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의 자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한일이 아기클처럼 너무 즐겁니다 너무 즐겁니다 내년 봄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농업박람회가 열립니다 농업박람회라고 하면 농업 관계자들을 위한 행사를 떠올리지만 프랑스의 농업박람회는 전 국민의 이목을 끄는 농업축제입니다 매년 7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는데요 특이한 건 이들의 상당수가 가족 단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소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소통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소민을 위해 이것은 우리의 자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좋은 의지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일본은 식문화를 통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사카에 위치한 생협의 체험관입니다. 2015년 문을 연 이곳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육교육, 즉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연 이후 누계 방문자가 8만 명에 이를 만큼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죠. 식육뮤지엄이 인기를 아이들이 직접 먹을거리를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음식을 먹기만 하던 아이들이 싱싱한 야채를 씻고 다듬고 요리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식생활의 중요성을 배워가고 있는 거죠. 식물은 어떻게 배워가고 있는지 식물은 어떻게 배워가고 있는지 어떻게 배워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배워가고 있는지 어떤 배워가 있는지 조금씩씩씩教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 오건베이 같이 배워가고 있고 사つま이모과 자가이모 같이 배워가고 있는지 그런 농업体験은 이해가고 있는지 地元の野菜を買っ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を通じて一緒に買い物も行くのでこれはこの近くで採れたものだよとか今日の水なすだったらこの泉州地域の特産なのでこういうところで作られているものを自分たちの生まれているところで作っているものだよということは伝えています。 幼稚園で畑行った?何の畑?みかん。あと玉ねぎとか。玉ねぎも?玉ねぎ作ってる人って誰が作ってた?畑の人? 日本の文部科学生を採り、2005年に進行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の文部科学生を採り、2005年に進行することを始めることはあるか? 社会状況の変化があったので、目的として子どもたちに食に関する知識とそれから食を選択する力、そういうような力を習得させて 生涯にわたって心身ともに健康な子どもたちを育成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が考えられます。 自粛が高されて生涯をよる学生、教育の間に遅う観測яしなみにいることを考えられます。 自粛が高されていく教育でも育成な子どもたちに、えーと紹介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を考えられます。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받는 거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욕을 떠받치는 바탕을 식욕에 두고 있습니다. 식욕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기에 맞춤식 식욕교육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는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이어져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농업 행사는 공정한 소비의 햇빛을 먹고 자라겠구나.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의 인성교육 차원을 넘어서서 농업계에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훌륭한 농업교육이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데 국방비를 사용하듯 우리 정신문화 지키기 위해서 문화재 유지 비용 사용하듯 우리 생명 곳간 지키기 위해서 생명 유지 비용 지불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온양초등학교. 이곳에는 학생들이 직접 가꾸는 학교 텃밭이 있습니다. 충남의 26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 텃밭은 2015년 충남교육청이 시작한 생태교육입니다. 보람차고 성취가 잘하니까 또 친구들이랑 같이 키우다 보니까 협동심도 기르고 배추를 사용하는 마음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농민들도 수확하다 보면 조금 힘들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막 수확이 잘 되는 기분도 좋을 것 같고. 농민들도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감사해요. 학교 텃밭은 단순히 농작물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습니다. 농업인 명예교사와 함께 자연을 매개로 소통합니다. 자연과 농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오감을 통해 경험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교사도 이 시간이 더욱 특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일이 아니고 그냥 자연 속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논다고 생각하고 와야 해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식물 속에서 같이 있다 보면 전혀 저도 같이 힐링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서 뭔가 수확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기쁨 더하기 동물과 식물을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텃밭 교육을 이례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에 도입해 운영하게 된 것은 김지철 교육감의 남다른 철학과 소신 때문입니다. 교실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죠. 자연이나 또는 흙보다 위대한 교사가 있을까요? 또 위대한 교과가 있을까요? 그 학생들의 아버지 직업이 농업이 아닐 경우에 우리 아빠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수고하고 우리 생활과 연관되는지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연결고리로 형성이 되었는지는 처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냥 교과서의 몇 줄 또는 두 페이지에 적혀있는 지식보다 훨씬 많은 사고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농촌의 체험마을도 하고 농촌 펜션도 하고 그러면 도시민들이 오셔서 벌레 하나만 나와도 벌벌 떨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보면. 어떤 아이가 아까 달팽이를 가지고 만지고 있길래 안 무섭냐 했더니 친해졌대요. 그런 효과도 굉장히 크지 않나. 흙 속에 묻혀있는 미생물을 포함해서 벌레 이렇게까지 이 생물의 다양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것들을 오감을 이용해서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람 마음속에는 지, 정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런 것들이 자라는 토양이 되겠네요. 여기야말로 그냥 식물이 자라는 흙이기도 하지만 동세월에 아이들의 인성이 커가는 토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유년기의 자연 경험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알려지면서 자연을 테마로 한 유치원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흙 속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작물을 가꾸는 일련의 과정은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놀이이며 교육인 거죠. 굳이 식육교육이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먹을거리의 중요성이 교육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이 마사지할 때는 차가웠고 우리 먹을 거 아삭아삭하고 맛있었고 물 줬 때 더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들었어요. 텃밭이 여러 작물을 키우니까 더 좋은데 이곳에서 아이들이 키우는 농작물은 총 40여 가지 씨앗 신기부터 수아까지 아이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농업을 경험하며 식습관은 물론이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까지 느리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흙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씨앗을 심으면 어떤 씨앗이 거기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흙의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흙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음식이라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토양과 같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 토양의 음식물이 좋은 음식, 좋은 먹거리가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성장할 수도 없죠. 나주의 호남 원예고등학교. 이곳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미래농업선도고교입니다. 졸업 후 영농에 종사할 후계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에 교육과정의 70%가 전문 교과로 구성돼 있고 수업 또한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저희는 미래농업선도고교가 되면서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애들에게 더 많은 기술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서 저희도 항상 배워야 하고 또 그 배워서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실기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인 만큼 배움에 대한 열정이 큽니다. 농업의 가치를 알고 농업이 품고 있는 발전 가능성도 알기에 농업교육을 통해 제대로 성장하고 싶다는 꿈을 호남 원예고 안에서 꾸고 있습니다. 다른 계열에서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농사 지으시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짓고 싶었고 도와주면서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업을 하고 싶다 해서 이 학교, 호남 원예고등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입학생들도 예전보다는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부모님들을 물려받으려는 그런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부모님들도 학교에 관심이 많이 가져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업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적극적 권유로 입학을 하는 학생도 늘고 있는 추세죠. 1학년인 오동진 학생은 귀농 5년 차인 부모님의 권유로 호남 원예고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잘 되는 분야보다 앞으로 비전이 있고 전망이 좋은 분야를 권하는 게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업이 아들에게 딱 좋다고 했어요. 처음엔 저도 엄청 거부감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냥 입문계 가고 싶어 그냥 친구들 따라서 가고 싶었는데 근데 이 학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창업농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여기 와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학교라서 농업인의 꿈을 꾸는 호남 원예고등학교 학생들. 이들은 입시 위주의 줄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꿈을 향해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의 농업 교육은 머지않은 미래의 직업을 위한 준비이자 인생의 토양을 일구는 터전입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우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주변에서도 많이 그랬거든요. 부모님도 진짜 너 여기 가서 진짜 잘했다 가기를 여기 호남 원예고 오기를 너무 진짜 성격도 완전 활발해지고 좋아졌다고 밝아지고 똑같은 농업 교육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이 꾸는 꿈은 제각각 다릅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상황과 개성에 맞는 농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농업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농장에 수용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밥 먹는 시설도 있고 체험 부스도 당연히 있고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농장 그런 곳도 있고 하면서 제가 좀 행복해하면서 하고 싶은 그런 농업 학원이 되고 싶어요. 뭘 하겠다고 가슴이 뛰고 있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이 맞고 틀리게 문제 아니거든요. 결국 학교는 교육은 그 학생이 어디로 갈 것인지 끄름만 남기는 등불 켜지 말고 한 구석이라도 제대로 비치는 이 촛불만 켜준다면 아주 희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눈앞에 닥친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농 양성입니다. 이는 전문 농업 인력을 키우는 농업 교육이 중요한 이유죠. 그러나 이보다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농업 교육이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농업 교육입니다. 도시와 농촌은 하나이며 도시의 생명이 농촌에 기대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때 농업 농촌은 그 생명력을 이어할 것입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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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